네, 안녕하세요. 몸값에서 주영영을 맡은 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빙 오리지널 몸값에서 고공렬 역할을 맡은 배우 장률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을 연주한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몸값이라는 작품은요. 각자의 유를 가지고 어떤 수상한 모텔에 모여든 압당들이 갑작스러운 대지진을 맞이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몸값에서 형수 역할을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수란 인물은 일단 조금은 불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텔에 와서 몸값을 흔정하다가 재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건물 속에서 탈출해 나가는 그런 좀 영리한 역할입니다. 북한에서 만나요. 북한에서 뵐게요.